이병옥의 트위닝 엑스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스윙은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어떠한 것으로 시작하든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먼저 클럽이 제일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 타겟 쪽으로 가장 먼저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제일 타겟 쪽으로 있는 게 발이죠. 발 무릎 엉덩이 그 다음에 발무릎 엉덩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발무릎 엉덩이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요. 헤드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운스윙 때는 가장 타겟 쪽에 가까운 하체가 먼저 출발을 하고요. 몸, 전체 하체를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몸, 그 다음에 있는 손, 그 다음에 있는 헤드가 지나가는 형식으로 몸, 손, 헤드, 몸, 손, 헤드 순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반드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스타트를 발로 하는 겁니까? 무릎으로 하는 겁니까? 엉덩이로 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윙 패턴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회전 스윙, 백스윙에서 그저 회전 스윙을 하는 분들은 엉덩이를 틀어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되고 킥스윙이라고 해서 앞으로 딱 눌러주면서 디디면서 치는 듯한 그런 스윙의 형태를 가진 분들은 발을 디디면서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가는 형식의 다운스윙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운스윙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갔건 간에 올라간 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로 바깥으로 뺐다면 바깥으로 내려오셔야 되고요. 안으로 뺐다면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올라간 길을 기억을 했다면 그 길대로 반드시 내려와야 슬라이스가 나건 훅이 나더라도 센터로 공이 돌아 들어오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올라간 길로 내려온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